상상해봐 지금부터 너가 상상한 모든 것 바로 이곳 상지대학교에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상상 해본적 있어? 정말 멋있잖아 너가 더 높은 사람을 상상하고 지금 바로 도전해보는 거야 아무리 높은 상상이라도 상관없어 높으면 좀 어때? 너의 뒤에는 항상! 10개의 단과대학 51개의 모집단이 학생이 행복한 민주 대학 사회에 협력하는 공영대학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미래를 지원해주는 상지대학교 이곳에서 너의 상상의 결실을 맺어봐 글로벌 문화융합대학 미래 인재대학 동상대학 생명환경공학대학 디지털융합공과대학 고범노력과학대학 한과대학 연수증명대학 태종창인 교양대학 평생교육 문화융대학 참대고 창의정의교 더불어 상인 지성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 민주공영대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상지대학교 각각 assembling 인터넷도 이룰 수 있고 제ь고 이런 놈의 수 있는 대학 이는 대학 에너지 이런 놈의 수 있는 이는 대학 예 이unning 이는 대학 이승 이승 이는 대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